국내 IT 산업은 여전히 하드웨어 비중이 높아 세계적인 경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IT 관련 상장기업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비중이 10년 전 9%에서 지난해 15%까지 늘어났지만 여전히 하드웨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하드웨어 업종 비중이 50%를 웃돌아 특정 업종의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중이 10년 전 50대 50에서 지난해 38대 61호 중국 역시 10년 전에 70대 30에서 지난해 42대 58로 바뀌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